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 해의 말씀은 여수와서 23장입니다 여수와서 2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수와서 2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55페이지입니다 여수와서 2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함께 새벽 재단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함께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수와서 23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복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 오랜 후에 여수와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수와가 온 이스라엘 곳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오직 예수로 시작하라 말씀 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축만 그 언약 붙잡고 시작하면 됩니다 올 한 해 또 이번 한 주간 오직 예수로 시작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은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우리 송구영신대에 올 한 해 우리를 위해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고 또 2021년 한 해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2020년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강단에 선포된 말씀대로 어쩌다가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2021년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시간표 속에서 만들어진 절대 여정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걸어왔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과 전혀 안 맞는 삶을 살았는데 내가 안 된다 그거는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보면 뭔가 허황된 것 같고 불신앙의 말들이 뭔가 합리적이고 맞는 말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광약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맞는 말이었지만 결국 틀린 말이었잖아요 열 명의 정탄군의 보고가 맞는 말 같았지만 요수하와 갈렙의 보고가 맞는 말이었습니다 문제는 내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져야 됩니다 올 한해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우리의 신앙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것은 미리 보장된 세계보고마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이런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보장해 주신 것을 찾는 겁니다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에 이미 그 성의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미리 보장된 축복이라는 말이죠 세상이 참 대단해 보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신앙 생활은 미리 준비된 것을 찾아 누리는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계보고마를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세상의 방법과 또 사람의 말에 우리는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수하가 마지막 메시지를 후대들에게 곤면하는 것이 오늘 여수하에서 23장 또 24장에 나오는데요 인생 여정을 통해서 깨닫고 체험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스라엘의 존폐 여부는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았냐 안 붙잡았냐 그 말이죠 여수하에서 23장 6절을 보면 크게 힘써 그 말은 매우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여수하는 여수하에서 1장 6절에서 9절에 처음 모세가 부름을 받고 여수하가 처음 지도자가 됐을 때에 붙잡은 말씀인데요 여수하는 그 말씀을 평생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더니 지금 내가 가난한 땅 앞에 와있다는 그 말이에요 여수하에서 23장 8절에 가까이 하기를 가까이 한다는 말은 친근히 하라 거기에 바짝 붙어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바짝 붙어있어라는 말입니다 생사를 결단하고 생명 걸고 언약을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또 23장 11절에는 스스로 조심해라 여우하를 놓치지 말란 말이죠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놓치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올 한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언약만 놓치지 않는다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23장 14절에는 그대로 응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응답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십니다 자기의 기업을 주시고 남을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이 사람이 진짜 성공자예요 한해 하나님의 말씀에 바짝 붙어서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의미로 추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에게 지금 그 땅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 RUTC에서 담을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는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 이 언약들이 2사에서 5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며 랩런트를 살리는 언약이죠 계속되는 저주와 고통을 미리 막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잘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시대를 살리는 제자들로 서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랩런트 운동을 해온 지 벌써 24년 정도 되었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씩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적 흐름을 바꾸는 랩런트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랩런트가 다락방을 하고 랩런트가 미션홈을 하고 지교를 하고 랩런트를 위해서 우리는 인턴십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부모들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인생 최고의 작품인 하나 RUTC를 남겨야 됩니다 랩런트에게 보금이 들어가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요괴뱃이 모세를 키울 때 지도자가 될 것이라 알고 키웠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수준이 안 되더라도 후대에게 보금만 심으면 됩니다 내 수준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령이 직접 후대를 이끌고 가시도록 최고의 기도의 배경이 되시기 바랍니다 팀을 이뤄서 랩런트 명단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랩런트가 일어나서 교회를 일으키고 또 기도하고 기획해야 됩니다 영적 훈련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평생 스쿨, 서미스 스쿨, 또 기도 스쿨, 영적 지도자 스쿨 또 미리 중직자로서 훈련시키는 훈련 여수와 이후의 세대들처럼 그들이 일어나서 가난한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랩런트가 스스로 일어나서 2, 3, 7 나라 살리는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 알류티시의 담을 첫 번째 내용이에요 알류티시는 훈련의 장이요 랩런트가 헌신할 수 있는 장이요 또 랩런트와 함께 해주는 장이 바로 알류티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이사여서 54장 3절에 동일하게 나와 있죠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치유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받는 게 치유 중에 치유입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치유 중에 치유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장세기 1장 27절, 28절 그리고 장세기 2장 7절에 보면 나와 있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열두 가지 문제 거기에 빠지고 이제는 타락한 영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 되셨습니다 치유는 먼저 영적인 치유, 근본의 치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치유되고 우리의 환경도 치유되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치유 다락방 또 치유미션홈, 치유24 제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현장에 생명운동, 영접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망이 없습니다 치유 중에 치유가 바로 전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응답받는 62가지 삶이 각인 뿌리 최질되도록 기도하세요 삶의 21가지, 기도 5가지, 달란트 7가지 그리고 흐름을 바꾸는 9가지 전도전략 20가지입니다 시대에 치유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 3, 7 나라를 선교하는 교회다 2사에서 54장 3절에 보니까 네가 좌우로 퍼지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세상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모든 민족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왜 요셉을 애국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랩런트들을 흩어지게 하신 이유가 뭘까 바로 세계보고마요 2, 3, 7 나라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보내진 이유는 애국에 가서 빈 곳을 보도록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핍박 때문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2, 3, 7 나라를 살리시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긴 마지막 부활 메시지가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방향 맞추고 가야 되는 언약이에요 이 일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방향만 맞으면 돼요 2, 3, 7 나라 살리는 것은 절대 계획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물질도 있고 사람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2, 3, 7 나라 성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디모델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겁니다 역사의 결론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는 겁니다 인생의 결론은 4등의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절대 계획 바로 2, 3, 7 나라 살리는 것 절대 목표 2, 3, 7 나라 살리는 겁니다 여기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절대 축복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헌신 그것을 여러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2, 3, 7 선교 시스템 2, 3, 7 인재와 지도자를 훈련하고 파송하는 것 또 다민족과 차세대 TCK를 세우는 일에 내가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그걸 찾아내세요 또 평신도 전문인 선교시대를 당해서 내가 내 업을 가지고 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서른 나라 중에 어느 나라를 놓고 내가 기도할 것인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음의 한 지역 또 우리의 후대 한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후대와 전도 선교가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학의 모든 성도분들 이 언약을 붙잡고 한 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언약의 말씀에 성취를 보게 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놓고 기도하실 때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언약의 말씀 붙잡고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2, 3, 7 나라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하나 알류트씨와 하나 랩너트 서미스쿨을 놓고 기도하시고 300지교회 3천 제자 1만 성도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볼리스 하나 지교회단과 또 드로아 교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가시는 모든 걸음에 성령춘만과 오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육자들이 현장 목회 중직자들이 3제자, 랩너트들이 3서미스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성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 각 나라 선교사님들을 놓고 또 2, 3, 7 나라 빈곡과 5천 종족을 놓고 또 30 나라 선교를 놓고 다민족 제자와 차세대 선교사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 팔라우 섬나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이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온라인으로 목회대학원 그리고 금요일날 유아유치 성교국 수련회가 있습니다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현장과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 놓고 정말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힘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